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 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향기 있는 난이 무려 4가지나 입고 되었습니다 향기 향기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안전 저렴하게 또 판매되었죠 이에 아침에 향기 정말 진합니다 카틀레아 카틀레아도 야이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아주 호접난들 천학금 천학금 특A로 들어왔는데 꽃망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얘 완전 저렴한 가격에 아주 제가 좀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저렴한 가격에 나갑니다 꽃 다글다글 다글다글 천학금 A인데요 와 안에 이렇게 무늬도 정말 예쁩니다 무늬도 예쁘고요 입장도 그리고 철골소심 이 가격에 사실 수 없는 가격 만날 수 없는 가격이죠 천학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오늘하고 내일은 택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0일 아니 10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각해 놓으신 아스파라거스도 그때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꽃 하나둘이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고요 박수찾기는 계속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겜베리아 부겜베리아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골드 피라미 아우 예 또 샤프란 마당정원에서 보실 수 있는 샤프란 2개 6천원에 또 판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그라스들 정말 대세죠 그라스들 많이 심고 계시는데 그라스들 8개 만원 하고 있습니다 티보치나 아주 꽃이 예쁘게 계속 피어나는 티보치나 풍성한 수국 그리고 또 어느 동백이 무려 4가지나 있답니다 동백 4가지 있구요 꽃 하나둘이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가 정말로 많이 끼웠는데요 아침 안개가 많이 끼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이트 물리, 핑크 물리, 골드 피라미트 등등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아주 오늘도 꽃님들 함께 또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분들 박수찾기 가능하시답니다 오늘 꼭 주문해 놓으신 분들도 역시나 오늘 발성 못해 드린답니다 이유는 내일 택배가 휴무라 생물은 받지 않습니다 화이트 물리, 며칠 있으면 엄청 피어날 것 같은데요 화이트 물리 이렇게 지금 하나 둘씩 피어나고 있답니다 핑크 물리는 더 심을 정도 빨리 개화하고요 흐트러지게 피어있는 골드 피라미트 저희 엄청 이쪽으로 많이 심어 놓았는데 흐트러지게 피어있답니다 핑크 물리가 더 화이트 물리보다 더 빨리 개화한답니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분 떠서 판매하기 어렵고요 지금 분에 있는 아이들 2만원짜리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골드 피라미 그리고 잘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하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입니다 저희 배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두 번 심었는데요 아우 여름에 다 얘들 폭염으로 얘들 이렇게 죽고 다시 심었답니다 가장 먼저 판매방에 가격과 얼굴을 보이는 아이 익소라 이 아이들 11,000원이랍니다 익소라 이렇게 봐보시면 분도 아주 오래됐다는 거 느껴지시죠 익기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 익소라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 하죠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백이 무려 4가지나 있답니다 서양 동백입니다 서양 동백 꽃 다글다글 정말 많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서양 동백 아주 서양 동백은 꽃 조금 달려 이렇게 많이 달린 아이 처음 보았습니다 서양 동백 이 아이 이렇게 되있는 아이 26,000원이랍니다 서양 동백 26,000원 그리고 하이트동백입니다 하이트동백 이 아이는 36,000원 가는 아이 오늘 특별 할인했습니다 얘들 하이트동백도 이렇게 꽃들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얘 36,000원짜리 오늘 특별 할인해서 이 아이들 하이트동백 28,000원이랍니다 하이트동백입니다 그리고 얘는 신품종 동백이랍니다 신품종 동백 이렇게 꽃이 피고 연중개화 한답니다 연중개화 계절과 상관없는 일정한 온도 유지하며 1년 내내 꽃이 피는 새로운 동백 품종이랍니다 연중개화는 이렇게 연중개화는 동백 이 아이 신품종 1년 내내 꽃이 피는 이 아이 32,000원 제니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키가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1차 헤어났습니다 헤어야만이 택배 발송할 때 얘가 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키가 크고 얘들 꽃망울들 모두 잘 달려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얘는 무명동백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명동백 12,000원 이랍니다 얘들은 제가 꼭 색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해피블루 누구나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해피블루 이 아이 4,000원 이랍니다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도 조금만 맞으면 연중 바란다에서 꽃을 피울 수 있죠 나비수국 이 아이들 14,000원 인데요 바로 입고 하면서부터 바로 할인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 11,000원 이랍니다 나비수국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율마입니다 이 아이들 2만원 정도 하는 율마랍니다 예목대 이렇게 잡아져 있는 율마 이 아이들 12,000원 입니다 율마 12,000원 이랍니다 대빨간포인세인타 대빨간포인세인타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꽃은 이 아이들은 계속 피고 주고 피고 주고 아주 수개월 동안 꽃이 피고 주고 피고 주고 하는 대빨간포인세인타 이 아이들 1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지브라랍니다 지브라는 얼룩말처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이렇게 아주 멋진 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꽃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온답니다 근데 우리 꽃님 한문하게 제가 이 아이들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브라는 꽃보다는 입을 보는 그라스기 때문에 입을 보는 그라스가 두 가지가 있지요 흰질문이 억새 이렇게 흰질문이 억새 그라스 8개 만원 지브라 8개 만원 이 아이들은 마당 정원에서 봄부터 늦가알까지 꽃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난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렇게 키 작고 낮게 키우는 방법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역시나 지브라도 마찬가지 얘들 저희가 보시면 여기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저희가 밑둥 이렇게 자르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일련에 일련에 이렇게 장마 올라갈 때 얘들 잘라주시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답니다 지브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금새 새 입을 올려주면서 아주 마당 정원의 난 같은 느낌 꽃보다 입을 보는 그라스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당 정원에 아주 웅장한 50대 이상 올라오는 팜파스 그라스 얘는 10년 정도 됐지요 이런 팜파스 그라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역시나 팜파스 그라스도 키 낮게 키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에는 아주 풍성하게 꽃이 많이 피는데요 이 아이들 약 10년 정도 돼서 50대 이상 올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렇게 2개 12,000원이죠 대두개 중두개 소두개 12,000원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낮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꽃대 올라오기 전에 잘라줘야 된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흰줄무늬 역시 이렇게 지부라는 줄기를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잘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키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가는데요 더조트 플레인이랍니다 더조트 플레인은 분수처럼 꽃이 피고요 이 아이들은 키가 얘는 개화기간이 굉장히 길답니다 그리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얘는 하멜론이랍니다 하멜론은 얘도 개화기간이 아주 긴데요 방실방실 크는 아이고 이 아이들은 개화기간이 길고 앞쪽에 심어 놓으시면 좋고요 아다지오는 6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다지오도 분수처럼 키우는데요 아다지오 아주 매력있는 그라스입니다 6월달부터 시작해서 무려 11월달까지 삽힌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라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린나이트는 그린나이트는 가을에 개화하는 아니면 차분한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질문역세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핑크물리 모두 또 이렇게 보들마편처 털수연풀까지 있습니다 털수연풀 하멜론 아다지오 더저트 블레인 그린나이트 흰질문역세 핑크물리 보들마편처 바늘꽃 지불하는 8개 만원이랍니다 하이트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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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물리만 이 아이들 4개 만원이랍니다 하이트물리 4개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초코여왕 아주 어 잎 가쪽으로는 황금 테를 들어가 있고 초코가 이렇게 되는 얘도 2만원 정도 가는 아이 15,000원이랍니다 하이 스윗하트 스윗하트 이 아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나타 마지나타입니다 마지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 마지나타 이 아이들 7천원 이랍니다 엘로우 싱고디움 이 아이 6천원 이랍니다 엘로우 싱고디움 6천원 엘로우 아단소니 이렇게 있는데요 엘로우 아단소니 이 아이들 18,000원 했던 아이들이죠 엘로우 아단소니 이 아이들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 엘로우 플로리다 부티 얘는 약간 엘로우 색은 나오는 아이들 엘로우 플로리다 부티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우 봐보세요 철골소심 꽃이 꽃이 어마어마히 많이 달렸습니다 철골소심 꽃 정말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철골소심 이 아이들 꽃 정말로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 아이들 철골소심 4만원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얘들 4만원 정도 가는 아이 철골소심 2만6천원 이랍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수에 따라 해드리고 최소 3만원 이상부터 받고 있습니다 철골소심 2만6천원 이랍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 향기 있는 안이 4가지가 되는데요 천학금 2만8천원 이랍니다 천학금 이 아이들도 한 5만원 정도 가는 아이들 천학금도 봐보세요 꽃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향기 좋고 입장들도 모두 다 예쁩니다 얘들은 제가 오늘 좀 많이 고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5만원 정도 가는 아이죠 2만8천원 이랍니다 차원학금 2만8천원 이랍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수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접란 얘는 호접란 블루사파이어 입니다 블루사파이어는 수개월 동안 꽃이 피고 얘들은 꽃이 피지 마르라 피지 마르라 해도 계속 꽃이 피고 여기서도 계속 올라온답니다 블루사파이어 15,000원 그리고 얘는 금나비 금나비 금나비입니다 금나비 이렇게 되어 있는 금나비에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세대 핑크 호접란 세대 핑크 호접란 15,000원 이랍니다 세대 핑크 호접란 얘를 꽃대가 세대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세대 핑크 호접란 15,000원 그리고 에대 호접란 이렇게 겹가지가 있는 에대 호접란 이 아이들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 향기 정말 좋습니다 얘 카틀레아 아주 처음에는 제가 향기 없는 줄 알았는데요 얘들 향기 좋습니다 카틀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카틀레아 이 아이 16,000원 이랍니다 카틀레아 1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카틀레아 16,000원 그리고 얘는 무명인데요 얘도 향기 정말 좋습니다 꽃은 얘 하나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랍니다 하나 지금 꽃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얘들도 거의 2만원 가는 아이들이죠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바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이렇게 되어 있는 아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타 이 아이들 3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체리아스타 이 아이들 체리아스타입니다 체리아스타 마당 정원에다 올똥 하실 분들 체리아스타 이 아이들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장미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꽃대가 얘들 많이 올라옵니다 꽃대들 봐보세요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 아이들도 물론 얘들도 다 꽃대 올라올 걸 아주 아주 짱짱합니다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꽃댕강 에대꽃댕강 이랍니다 에대꽃댕강 이렇게 되어 있는 에대꽃댕강은 정말 만나기 어렵지요 에대꽃댕강 수겨울 동안 꽃이 피는 에대꽃댕강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노란 구절초 노란색 구절초랍니다 노란색 구절초 3개 만원 핑크 구절초 이렇게 핑크색 나오려고 하는 핑크 구절초 4개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라임라이트 목수국 이 아이들 내년에 예쁘게 필 아이들 라임라이트 목수국 만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 내년 봄에 아주 멋진 정원수로 인기쟁이 만원입니다 노란색 국화입니다 노란색 국화 제가 친남에서부터 이 아이들은 키워왔습니다 5,000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홍콩야자 홍콩야자랍니다 홍콩야자 이렇게 황금 무늬가 있는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음지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만 4,000원 이랍니다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 이랍니다 얘들 내년에 꼭 보시면 스토케시아도 마당 정원에서 수개월 동안 꽃이 피지요 스토케시아 2개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꽃기린 꽃기린이랍니다 이렇게 있는 꽃기린 이 아이들 3,000원 그리고 소구페아 소구페아입니다 소구페아 대구페아도 있답니다 5,000원입니다 얘가 대구페아입니다 아홉콩 꽃이 핀다는 대구페아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아주 묵은 등이랍니다 대구페아 밑에서도 꽃이 나오고 있는 대구페아 이 아이들 17,000원 이랍니다 대구카 대구카입니다 대구카 이렇게 되어 있는 가을에는 뭐니뭐니해서 또 국화가 아주 또 인기쟁이죠 대구카 2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거리아스타 아홉여서 꽃깃털 같은 느낌 거리아스타랍니다 거리아스타 두 거리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씩 심어져 있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낑끝따르 낑끝따르 입니다 낑끝따르 이 아이들 11,000원 이랍니다 낑끝따르 11,000원 북엔베리아 우리 꽃님 한 분이 연중꽃을 보신다고 했던 북엔베리아 입니다 북엔베리아 이 아이들 11,000원 이랍니다 골드피라미 제가 잘나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아이들은 여름에 잘나는 아이들 보시면 잘나 놨죠 여름에 잘나는 아이들 얘들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만원 이랍니다 얘들 그리고 덴드롱 덴드롱 이렇게 꽃이 피는 덴드롱 이랍니다 덴드롱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샤프란 샤프란 너무 좋아요 샤프란 좋은데 두 개 6,000원 이랍니다 샤프란 두 개 6,000원 그리고 무늬맹문동 무늬맹문동 지피식물로 매우 좋고 큰 소나무 밑에나 애들 심어놔도 너무 좋고 지피식물로 좋은 무늬맹문동 이 아이들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보인세이타 이렇게 되어있는 보인세이타 이 아이들 핑크 보인세이타 5,000원 입니다 그리고 팝콘베고니아 아우 팝콘베고니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죠 빨간색 핑크색 팝콘베고니아 4,000원 이랍니다 팜파스 그라스 제가 영상 있는 아이들도 함께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때 꽃님들 보여드렸던 팜파스 그라스 대 이 아이들은 아주 대중소가 있답니다 아주 깃털 웅장한 깃털 팜파스 그라스 대 이 아이들 대 두 개 중 두 개 소 두 개 이랬는데 대는 키가 3m 이상 중 키가 2m 이상 소는 키가 1m 이상 이 아이들 12,000원씩 이랍니다 대 두 개 중 두 개 소 두 개 12,000원씩 인데요 한 번씩 담아주세요 오늘 싣는 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어제 이렇게 보여 드렸죠 이렇게 척들이, 새로운 척들이, 이렇게 새로운 척들이 올라올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되실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이 지금 약간 방부목으로 해놨더니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존에 있는 애들은 다시 심었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이 아이들 심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0일 전부터 이렇게 퇴비를 정말로 많이 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회를 잘 시켜야 많이 가스가 차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분에, 우리 꽃 하분에 이렇게 심는 법. 얘는 하분에 하나씩 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깔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10개에 제가 택배비까지 34,000원이었죠. 이렇게 지금 잘, 잘 이렇게 지금 상토와, 발효된 상토와 배합을 한 흙이랍니다. 이렇게 담으신 다음, 이네들은 뿌리가 최대한 깊이 내려가야만이 식용척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을 빼서, 분을 살살살살 제가 빼야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년에 식용척 하나 둘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빼시면 안되고, 꼭 받쳐서 빼는 법, 유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내년에 식용척이 하나 둘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택배비까지 10개에 3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택배를 많이 하신 다음, 이렇게 키우시다가 내년,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그때, 또 위에다 택배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세촉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영양이 풍부한 영양제를 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몇 개 심어져 있을까요? 분이 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심어져 있네요. 한 번 심으면 15년 정도 드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약 받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발송해드립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꼭 이 아이들, 이대로, 이대로 빼시면, 이대로, 이대로 잡아서 빼시면 안됩니다.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빼서 바로 심으셔야 됩니다. 10일 정도 탭을 바로 시킨, 물론 바로 시킨 탭이죠. 바로 시키지만, 또 가스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 10일 이후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용 촉 한두 개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재미, 한 번 심어 놓으시면, 15년간의 식용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예약 받습니다. 10개, 3만 원. 3개의 만 원인데요. 10개, 3만 4천 원이랍니다. 택배비까지. 판매할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아이들, 10개, 3만 원이랍니다.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10개, 3만 원, 택배비 4천 원, 10월 10일 발송, 준비 작업, 준비해 놓으실 분들이, 최대한 체비를 많이 넣어서, 아주, 이 아이들이 뿌리가,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두툼하니, 두툼하니 이렇게 많이 해주신 다음에, 가스가, 이렇게, 발효된 가스가, 물론 발효된 테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발효된, 발효가 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가스가 차면, 이 아이들의 뿌리가 상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식용 촉 한두 개씩 올라올 아이들인데요. 뿌리가 인재 밖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송해 주세요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면, 이렇게 분이 현재 깨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선으로, 아, 제가 한 선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수로 이렇게 해서, 분을 살살살 해서, 바로 심으실 분들은, 오늘 발효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지금 현재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어, 심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좀 해내는지는, 얘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빼실 때,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을 분 채, 아주 분을 살살살 만져가면서, 이렇게 분, 이렇게 해서 뿌리 빼서, 싹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선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 10개! 34,000이랍니다. 만 원짜리 안시리움,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용담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보라 용담, 보라 용담, 얘들 9,000원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발렌타인이랍니다. 발렌타인,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피고요. 발렌타인도, 이렇게 지금 다 꽃대가 물려 있습니다. 또, 이 아이도 꽃대 올라올 건데요. 발렌타인은, 계속 또 꽃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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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티보치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대투보치나, 야이, 대투보치나, 29,000원. 꽃대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대 정도 있을 정도로, 아, 그리고 여태 또, 밑에도 많이 올라오는, 대투보치나, 29,000원. 굉장히 분 좋습니다. 안전대입니다. 그리고, 이번 티보치나, 이번 티보치나입니다. 이번 티보치나, 13,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풍성한 수국, 내년에 풍성한 수국 보실 분들, 이렇게 바닐라 풍성한 수국 보실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신고 계십니다. 풍성한 수국, 두 갭만원이랍니다. 부겜베리아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가는 부겜베리아, 야이, 14,000원이랍니다. 부겜베리아,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니바르코 벤자민, 무니바르코 벤자민, 이 아이들, 무니바르코 벤자민,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랍니다. 이렇게 있는 몬스테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몬스테리아, 이렇게 있는 몬스테리아, 이 아이들, 9,00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